동물복지가 뭔지 아니?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동물의 행복과 인간의 건강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짠! 안녕! 나는 동물복지 농장에서 자란 건강해졌소 동물복지 농장을 처음 들어봤다고? 동물복지 농장이란 동물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며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해 정확히 모르겠다고? 오늘 내 하루를 함께하면 이해가 될 거야 나는 넓은 곳에서 풀을 먹으며 지내 소들은 풀을 먹을 때 더 행복할 수 있거든 이렇게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충분한 햇볕과 바람도 맞으니 너무 행복해 으... 너무 춥고 힘든 겨울 우린 집에서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도 듬뿍 받으니 힘든 겨울도 거뜬해 편안한 환경에서 우유를 만든데도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고 있어 주인님 땡큐 소스윗 건강한 소에서 건강한 우유가 나오거든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우리가 잘 지내는지 관리해주고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어 오늘 내 일상을 함께하니 어때? 우리 꽤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거 같지? 동물의 환경과 우리의 건강 이 관계를 이해하고 동물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안녕 안녕